동그라미 4번이죠. 정신분석적 상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트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상담의 목표가 뭐냐 상담의 기법들이 뭐가 있느냐 상담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담의 목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아의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무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내담자의 무시적 갈등이나 문제행동을 전의의 동그라미 전의 과정을 통해 의식화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각과 통찰의 동그라미 통찰을 얻게 하고 내담자의 자아 강화의 밑줄. 내담자의 자아 강화와 내담자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인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약해 있으니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은 상담의 기법이 있습니다. 자유연상, 해석, 그 다음에 저항의 분석과 해석, 전의의 분석과 해석, 경청과 감정이입,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실력다지기, 버텨주기 기법, 간직하기 기법, 현실 검증 기법, 그리고 텅빈 스크린 기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전의의 분석과 해석에 훈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맨 아래에 보면 각주에도 붙어있습니다. 자 정신분석적 상담의 내용에서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제가 앞에서 지형학적 모형을 그렸어요. 자 과거 무의식에 있는 과거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의식 영역으로 의식 영역으로 옮기는 트랜스퍼런스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자가 있을 때 자 이 내담자와 상담자는 정신분석 상담을 하는 경우에 이 내담자가 과거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이 상담자에게 투사해요. 이게 바로 뭐냐? 전의, 트랜스퍼런스가 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상담자가 자신의 과거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내담자에게 투사해서 내보내면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락에서 역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역전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직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비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전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무의식 속에 있던 정신적인 외상이거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트라우마가 의식화되었을 때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저항의 모습을 해석하거나 전의된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기술은 정신분석 기술에서 상담에서 쓰는 기술이라고 제가 앞에서 키워드 정리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유연상이 있습니다. 기술, 기법, 자유연상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유롭게 과거에 있는 것들을 전의할 때 연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과거를 회상하는 개념인데 내담자는 일상생활의 상념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가로 억압하지 않은 채 가로 닫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즉시 말하도록 하는 기법이 됩니다. 내담자가 최대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유연상에 의해서 전의가 나타난다. 전의가 유발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몽과 잠재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죠? 그 꿈에 있는 내용이 현재몽이고요. 자 그것이 상징하는, 그 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잠재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꿈의 내용, 최명기법을 써서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이 전의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자 잠재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현재몽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몽은 현재몽에 대한 자유연상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유연상은 바로 현재몽을 자유연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현재몽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 현재몽의 상징이 바로 잠재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이 상징인 잠재몽을 알려면 이 현재몽의 자유연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해 되십니까? 여기는 꿈의 내용입니다. 꿈 내용 그대로, 꿈 내용 그대로가 바로 현재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한 상징이 바로 잠재몽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현관편 준비하시고요. 첫째 줄 마지막 잠재몽은 그 자리부터 시작. 잠재몽은 현재몽에 대한 자유연상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재몽과 현재몽 자리에 자리를 바꿔버려요. 출제이온이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잠재몽은 잠재몽은 현재몽에 대한 자유연상에 의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노트를 하시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해석입니다. 치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담자 행동의 의미를 설명, 동그라미, 설명하는 게 해석이거든요. 설명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는 것으로 행동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그 다음에 밑줄, 자아가 더 깊은 무의식의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됩니다. 자아가 더 깊은 무의식의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설명해주는 이게 바로 해석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맨 아래에 각주 봐주세요. 해석은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끊어요.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추론해서 그러니까 상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겠죠. 이 분석적인 추론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너무 많은 해석이나 성급한 해석이나 비현실적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 때 바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저항의 분석과 해석, 그 다음에 전의의 분석과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전의가 들어가고, 전의가 들어가고 또는 저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통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의 목적은 바로 통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담자가 전의와 저항을 보이면 상담자는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내담자는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해주는 건데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맨 아래 보면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는 내용이나 개념을 과거 경험이나 진술, 그러면 전의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통해서 추론해서 말해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의 저항이 나타났잖아요. 전의 저항은 자유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신적 외상 무의식의 내용을 추론하여 설명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해석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2019년도의 기출문제 보시면 해석기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했었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또는 새로운 가설을 부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해석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찰도 중요한 단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자 C입니다. 저항의 분석과 해석, 전의의 분석과 해석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참을 수 없는 불안에 대항하여 자아를 방어하려는 무시적인 역동입니다. 치료자는 이 저항을 지적하고 해석해줌으로써 내담자가 이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즉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전의의 분석과 해석입니다. 전의에 대한 분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 동그라미, 자신의 해결되지 못했던 일이 현재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통찰의 동그라미, 통찰된 미결사항을 적절히 해석하고 훈습, 훈습의 동그라미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맨 아래의 훈습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습은 환자의 또는 내담자의 저항, 분석자의 저항에 대한 해석, 해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끊어요. 그러면 앞에 저항에 동그라미 치고, 해석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반응은 뭐겠어요? 깨달음이잖아요. 통찰이에요. 자,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라는 단어 나오면 훈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훈습은 3단계를 거친다. 시작! 반복, 정교화, 확대. 반복, 동그라미 1. 정교화, 동그라미 2. 확대, 동그라미 3.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바로 훈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앞에 노트 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청과 감정입입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경청의 자세와 이 모든 걸 관찰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정신분석적 경청이 가능해지겠죠. 자, 실력 따지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텨주기 기법, 간직하기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검증 기법이 있는데요. 정신역동적 상담의 부수적 기법 중에 버텨주기, 형광펜, 밑줄. 자,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있어요. 무의식에 이제 놔뒀던 건데 엄청나게 많이 심적으로 힘들겠죠. 그러면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거나 막연하게 느끼긴 하지만 감히 직면할 수 없는 깊은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버텨주는 그러한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견딜 수 있도록, 내담자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버텨주기 기법이 된다. 간직하기입니다.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모든 충동과 경험들이 있어요. 과거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간직하여 완화시켜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텨주기하고 간직하기는 이제 일종의 가치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 문제에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정신욕동적 측면에서 내담자는 내적인 갈등으로 많은 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 입장에서는 버텨주기나 간직하기,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면서 내담자가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현실 검증의 의미는 자아가 현실에 비추어, 우리가 이제 현실의 원리가 자아였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환경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끊어요. 자, 원초화의 욕구 충족을 보류시켜야 돼요. 원초화의 욕구 충족과 긴장의 방출을 보류하며 보류의 동그라미, 현실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이 말 그대로 현실 검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 검증은 출제될 수 있어요. 현실 검증은 자, 현실 검증 기법은 이 현실의 원리가 자아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자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원초화의 충족, 본능과 충동의 충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류시키는 겁니다. 원초화의 어떤 즉각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보류시켜서 자, 현실적,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현실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때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 자아의 역할이죠. 이 자아에 의해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모색하는 것이,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이 바로 현실 검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초화의 본능과 충동적인 부분의 충족, 이런 것들을 보류시킨 상태에서 이 자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현실 검증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자아와 원초화는요. 내담자의 자아하고 내담자의 원초화입니다. 현실 검증 기법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업 상담에서의 저항을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서 저항을 여기다 넣어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담자의 상담관계를 재정감할 필요가 있어요. 상담관계가 잘못 이루어져서 저항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고통을 공감해 줘야 됩니다. 공감의 동그라미, 내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위협을 느끼는 순간 저항하거든요. 그래서 위협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공감해 주고, 그 다음에 상담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재정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 놓으시면 되겠죠. 충분히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거니까요. 텅 빈 스크린 기법이 있습니다. 거기 영어 탈자가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블렌드라고 되어 있는데,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D를 K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블랭크 하면 빈칸이잖아요. 그래서 텅 빈 블랭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빈 스크린 기법, 이것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신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 분석자들은 익명의 위치를 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름의 위치죠. 쉽게 말하면. 내담자가 이 상담자에 대해서 모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이것을 소위 텅 빈 장막, 텅 빈 스크린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상담자를 말해요. 상담자는 공개하지 않고 중립적인 감정을 지니게 된다. 그 이유는 치료자들은 전의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전의를 그려드렸잖아요. 내담자가 과거 무의식 속에서 예를 들어 트라우마가 있었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라고 이 치료자를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자는 익명의 위치고, 이 치료자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상담자로서의 공개가 아니라 상담자로서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의관계에서 내담자는 치료자에게 투사를 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치료자 자신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반응을 내담자와 공유하지 않으면, 즉 상담자로서의 반응이에요. 상담자로서의 반응을 내담자와 공유하지 않으면, 내담자는 그들에게 과거 중요한 어떤 인물과 결부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하게 되면, 자, 상담자가 있고, 여기에 상담자가 있고, 여기에 내담자가 있어요. 자, 상담자가 자유현상을 합니다. 자유현상을 통해서 전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의가 바로 이 상담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인물, 이 상담자는 내담자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담자가 이 상담자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고, 뭐 울면서 다가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올 건데, 과거 어떤 인물로 이 상담자를 생각하게 되려면, 상담자는 익명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거기 나온 대로 자신을 거의 공개하지 않아야 돼요. 자신을 공개하지 않는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텅빈 스크린, 텅빈 스크린 접근법, 텅빈 스크린 기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자에 대해서 모름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내 과거 정신적인 외상에 있었던 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상담자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익명이고 공개되지 않아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내담자의 자유연상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텅빈 장막, 텅빈 스크린 기법이다. 그림으로 연상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텅빈 스크린 기법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정신분석적 상담의 절차입니다. 내담자에게 자신에 관한 사례를 작성하게 하고, 내담자를 긴 의자에 눕게 하고, 아무런 통제나 제지를 받지 않는, 이게 뭐예요? 자유연상이죠. 밑에 쓰는 센스. 상태에서 연상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게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유연상이나 꿈, 저항을 분석합니다. 분석의 동그라미, 내담자의 묵식적 동기를 해석해 줍니다. 이제는 내담자가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전의가 일어났고 깨어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수집을 했다면,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 내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내담자의 전의를 분석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돕는다. 내담자의 자기 이해가 바로 자기 이해가 통찰이 되는 거죠. 내담자는 상담자의 석에 의해서 자신을 통찰하게 되고, 억압된 갈등이나 욕망을 해소하여 적응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